자 외칩니다 물리만점 해봐요 everybody 물리만점 물만대 그렇죠 여러분들 이것이 후대 그러니까 후세 미래 응답하라 2020이 될 정도의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 올해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고생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주 안에 인간이란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버하고 있는 이 인간의 세상이 더욱 기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주번 역할이라든가 환경 탓에 많이 좀 산만하고 또 집중도 안 되고 또 시간도 굉장히 촉박해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환경 탓 여건 탓 이것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생각입니다 모두 똑같습니다 모두 어깨를 함께 마주하면서 우리 들썩들썩 거리면서 부대끼면서 견뎌나가고 버텨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아무래도 유평 같은 경우에 우리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상황에서 사실 예전 생각을 자꾸 저도 모르게 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제 예전의 생각은 많이 버려라 그러나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예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유평이라는 것이 작년이라든가 이렇게 예년과 자꾸 비교가 저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총평 같은 경우에 좀 이제 몇 마디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선 그래요 실제로 이제 그 유평을 전후해서 직전 직후에 해서 아무래도 코로나 이런 용어도 쓰기도 싫어요 이런 환경 탓에 좀 출제를 좀 쉽게 간다 또 예년의 기조를 유지한다 이런 말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제가 뭐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출제하신 분들께서 정말 고생을 하시지 않았는가 왜 상당히 소심한 흔적들이 많이 보인답니다 난이도 소심한 흔적이 보여요 역대 평가원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낮았어요 물론 아주 예전에 뭐 2014라든가 이런 걸 좀 제외한다면 최근에 최근에 몇 년 동안 해당하는 부분에 물론 이제 그런 점도 있죠 세 교과에 대한 그런 첫 평가원 문제였기 때문에 좀 난이도를 너무 어렵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치도라도 그래도 소심한 부분은 구성에서도 많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퀄도 여러분들 우리도 서로 간에 이런 생각을 고쳐야 되죠 마냥 어렵다고 해서 퀄리티가 훌륭하다 이건 절대 아닌 겁니다 억지스럽지 않고 아주 좋으면서도 퀄리티가 있으면서도 난이도가 있는 이게 평가원의 브랜드의 의미였던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럭저럭 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좋아요 네 그래도 좋습니다 이 평가원 문제라면서 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방향을 정말 정확히 우리가 찝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구성도 마찬가지로 평가원 치고는 좀 허술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의 이 여건상 조금 출제를 쉽게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기 위해서 좀 문항을 좀 많이 조절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좀 바꾼 흔적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이유는 뭐냐면 허술한 부분이 많이 보인답니다 우선 1단원 2단원 3단원의 대단원 3개로 봤을 때 워낙 1단원의 양이 많죠 그래서 전체적인 단원으로는 대단원으로는 그로 딱 맞아떨어 이 정도는 될 겁니다 965라든가 956이라든가 근데 사실 이게 엄밀하게 구분되는 부분은 아니랍니다 왜냐면요 1단원 내용이 3단원 내용에도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아니 SVT 그게 분해 분한다고 또 우리 제일 끝에 나오는 물질파 이거 운동량과 연관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물질파 얘기할 때는 어떠한 문항 속에서도 훅훅 치고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물질파의 내용이라 했었습니다 뭐 그닥 어렵거나 복잡하나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랍니다 근데 단지 뒤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약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버실모라든가 이런 김성재실모에서는 물질파로 오히려 제가 1페이지 많이 낸답니다 버릇들이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은 괜찮은데 각 중단원 소단원별로 들어가 보면 허술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대단원 1단원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운동역할이라는 단원이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는 이제 운동에 관한 얘기죠 뭐 운동의 표현이라든가 그 다음 등가속도 운동과 운동법칙 그 다음 운동량 보존 모두 힘에 관련된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에너지단에서는 역학에너지 내부에너지와 연력학 이게 존재하는데 문항이 그래요 이 정도 개수는 될 수 있어도 이 18번에 나온 그 뭐야 에피컬을 애매 이용하는 것이죠 그 일체 운동에서 실 끌어지는 거 이 문제를 좀 제외한다면 이 문제들이 너무너무 너무너무 그만그만한 문항들 그리고 특히 이 에너지단원에서 이 연력학 법칙 같은 경우는요 충분히 두 문항이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 다음 이 에너지하고 이 힘단원하고 이게 연결된 문제조차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생활과정은 다 연결됐지만 문항 구성 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좀 이렇게 소심하게 나가다 보니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좀 더 강화가 될 거라고 예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단원에서는요 이 전기와 자기 파트가 존재하는데 특히나 여기서 이 자기 파트 즉 앙페로 법칙에 대한 자기장 그리고 또 자성체기 있죠 그리고 패러디의 법칙에 대한 전자유도 이 부분이 평이한 정도를 지나서 너무 이럴 때 쓰는 말이 뭐라 그럴까요? 죽죽? 뭐 이럴 때 이런 말 쓰죠 그냥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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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좀 평이 그 아래에 그러한 상황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이번 6평에서 나타난 소심의 증거 또 하나가 나타나고요 자 그리고 대단원 3단원에서는요 이 부분에서 첫 번째가 이게 이제 파동성을 얘기하는 것과 이중성을 얘기하는 걸로 구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체계가 딱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파동성에서 이 파동의 성질이라고 출제된 이 내용이 사실 이제 전반사랑 연결되면서 또 간섭과 연결되는 아주 그 기본적인 얘기를 출제했고 뭐 파동의 진동에 대한 진행이라든가 아니면은 중첩되는 상황에 해당하는 정상파라든가 자 이런 부분은 피했다는 거죠 이것이 소심의 첫 번째 증거 두 번째 증거, 세 번째 증거, 네 번째 증거가 아닌가 해요 그래서 이 3단원이 물론 초반부에는 보통 그래요 교과가 나오고 나서 이 대단한 3단원 같은 뒷 경우에 뒤에 좀 존재하기 때문에 뒷부분의 문항들이 초반부에는 쉬운 건 사실이에요 바로 전교과도 그랬고 전전교과도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도 그렇지 그런 점이 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광전효과에 해당하는 광량자설 여기가 빛의 입자성에 해당하는 얘기죠 이 부분의 문항 자체가 거의 빠진 적이 없었는데 아예 이게 통째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 물론 여기 그 에너지 양자화에서 에너준이 차 이건 광자에너지라 했었죠 그 디귿에 그 에너지 양자화 문항의 보기 중에 디귿에서 광자에너지라는 나왔지만 그걸로 나올 것이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광전효과는 참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서 중요한 내용과 중요한 실험들이 담겨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이런 것이 좀 빠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체로 사실 난이도가 참 낮은 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집하도 이렇게 또 준비가 돼 있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소심 출제 흔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다가 한 방 먹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이 출제하신 분들이 아 이렇게 치킨 했으니까 다음에 어렵게 내야지 사실 그런 건 그런 고약한 심리는 절대 아닌 거죠 절대 아닌데 자꾸 예전 생각하네 예전에는 6평이라든가 9평의 결과를 보고서 우리들이 점수는 이제 나타나겠죠 그런 점수 분포로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상당히 과학적으로 그 난이도 조정에 출제하는 것이 수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는 그게 그렇게 적용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6평 난이도 그래서 이제 잘 보신 분들도 있고 또 남들은 쉽다고 하는데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손글씨 해설치도 모두 공개해 드립니다 영혼을 바쳤습니다 거기다 써놨지만 99번을 지더라도요 마지막 한 번을 이기는 것이 위너 승자가 되는 겁니다 99번 이기고 마지막 한 번을 지면 그게 작살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쉬었는데도 못 봤다 이러신 분들은 잘할 수 있어라는 근거 없는 그런 막연한 생각까지만 안 됩니다 마음을 모질게 먹고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환경 탓 하지 마시고 충분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상황에 그대로 안이하게 여러분 놔뒀다가는 한 방 먹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2월부터 이런 이놈의 바이러스 이 시대가 이제 얘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제가 그때부터 인터넷상에서 이 매체에서 여러분들과 마주할 때 시간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했죠 사람들이 한 게 갑자기 이렇게 좀 여유가 생기고 좀 시간이 좀 남으면 뭘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덜하게 돼요 오히려 좀 촉박한 감이 촉박한 감이 추진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전무고사 같은 걸 볼 때도 항상 제가 그 얘기하거든요 평소에 순간순간을 급박하고 긴박되고, 긴박이란 말 없죠 긴장되는 그런 상황에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공부할 땐 편하게 하고 수능장 가서 긴장수에서 하려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급함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올해 수능식에는 분명 특상이 적용됐어요 네, 뭐 수능이 2주 연기됐다 이런 상황을 정상참작해서 아니, 수능은 2주가 연기됐 때문에 연기됐지만 모든 학사 일정은요 5주, 6주 이상이 밀려버렸습니다 아마 지금 당장 겪을 거예요 아니, 고3들은 학교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평가를 본다든가 아니면 평가를 보고 나서 중간고사 본다든가 이런 경우죠,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서 그 몇 경우를 전에 3월달, 4월달에 사람이라는 게 그때부터 준비를 하기는 어렵지만 자꾸 경각심을 가지고 뚫고 가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좀 우리가 자기도 내려놓는 또 이러다 보니까요 이것도 입에 담기 싫은데 고3 학생 같은 경우는 내년 상황을 살펴본다든가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년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능 시기에 특상은 이미 적용이 됐고 앞으로 더욱 심하게 적용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 상황에서 여러 캐스트라든가 이런 사실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학습법이라든가 또 6회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실질적으로 학습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캐스트를 준비해 드릴 텐데 이거 하나만 꼭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제발 유형놀이 하지 마세요 이런 건 이렇게 풀고 이런 건 이렇게 풀고 이런 유형 나누지 마십시오 유형을 나누는 순간에 점수는 쪼개지는 겁니다 풀이법에 제발 얽매이지 마십시오 이건 이렇게 풀고 이건 이렇게 풀고 유형놀이 하지 마시고 풀이법에 얽매이지 마시고 기본에, 기본에 충시하십시오 기본만이 살 길이랍니다 특히나 이 괴랄 지랄문항들 누가 욕해도 잘 얘기할 거예요 괴랄 지랄문항들 제발 이런 게 휩쓸지 말란 말이다 여러분 평가하는 문항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셔야죠 얼마나 격이 있습니까 이번에 19번이라든가 20번이라든가 여러분 이 19번 같은 경우는요 이 전기력 파트가 왜 이 교과에 들어왔는지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전기력 문제는요 기, 기, 제가 얘기하잖아 기의 분석을 못하면 기의 만도 못한 물리라는 겁니다 또한 20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심플하게 풀 수 있습니다 손글씨에서 올려드렸지만 여러분 27번 같은 경우는 또 뭐였냐면 27번이 4페이지에 첫 번째 놓여있는 특상대성 이론인데 동시성의 상대성에서 두 개의 광원한 얘기죠 이 두 개의 광원에 관한 이 문항은 평가원에서는 단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수업 중에 제가 얘기했었죠 이거 핵심 딱 하나다 뭐라고 같이 하는 사람? 동시 볼 따구 얘기하는 거죠 동시 볼 따구 이 두 개의 광원에 대한 동시성 상대성 얘기는 빛이 어느 한 점에 모이는 것을 어떤 좌표계 관측자가 봤다면 한 점에 동시에 모이는 걸 봤다면 이 사건은 누가 봐도 동시인 거예요 단지 두 개의 광원이기 때문에 단지 출발 사건에서 한 좌표계에서 동시에 목격했다면 상대적 좌표계는 무조건 순차적으로 목격되는 것이다 라고 해야 하는 가장 기본의 규칙이고 제가 그래서 키워드도 말씀드렸죠 동시 볼 따구라고요 그 다음에 19번은 개와 경일하면 심플하게 심플 심플 이지 베스트가 되는 것이 역시 20번도 알짜임 관계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돼요 이 문제는 탄성포텐 운동에너지 중력포텐 에너지 산수 계산이 좀 있다 그래서 좀 복잡한 고난도 문항이라고 착각들 하실 건데 그 산수는 곁가지예요 물론 산수에서 실수해버리면 한 문항 자체가 작살나는 거죠 자 그러나 산수가 먼저가 아니라 핵심은 알짜임이 아닌 델타 2K를 얘기하는 것이고 알짜임이 제로가 되는 평형 위치에서 속력은 최대가 된다 그 얘기는요 스골 시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버실모에서도 2창과 3창과 계속 나와요 그 문항 그럼 이 문항의 출처는 어디냐 여러분들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르는 사람 많을 겁니다 기억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거 만약에 제대로 이 과정을 밟고 있었다면 선생님과 수업을 하지 않았어도 모두 아마 봤을 겁니다 왜?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의 대단한 교과서 있죠 수특의 한 페이지에 있는 한 페이지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두 문항 정도가 있어요 연직방의 용설문항이 수특에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걸 만드는 출제가 된 것이고 또한 스골에서 얘기했죠 또 수특 현장은 얘기했죠 물론 우리 인터넷 강의는 다 못 나눴지만 그리고 대신 인터넷 강의는 버실모의 제가 분명히 제시했어요 알짜임이 제로가 된 채에서 속력이 최대가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 알짜임은 바로 델타 2K 디귿벌은 산수계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알짜임 한 일 델타 2K로 끝나는 겁니다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문항은 All this but good is 명심해 All this but good is 지금의 교과 내용이 10여 년 전에 있었던 작년까지 있지 않았던 교과서죠 10여 년 전에 있었던 그때의 교과 내용의 수능 출제 즉 1.1 수능 2010년 겨울에 치렀던 1.1 수능과 완전 흡사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던 겁니다 지금 뭐 여러분 공부하실 때 뭐 변변한 기출문항이 없다 여러분들이 나서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요 저 따놓고 노골절 얘기를 할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개념 안 되신 분들 수고를 하세요 개념 안 되신 분들 수고 수걸로도 충분히 수능 볼 수 있습니다 다지고 다지고 하는 기간이라는 것이 오히려 암초죠 그래서 수특수화는 기본절 하는데 그냥 문제 풀고 끝내지 마십시오 곱씹으세요 그 안에 설정을 곱씹으세요 곱씹는다는 말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게시판에 올려 직접 곱씹는다는 것에 어떤 방법을 얘기한가 말씀드릴 테니까 수업 중에 다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하세요 이거 네 까놓고 얘기할게요 여기는 응답하라 1994도 있어요 10년 전 15년 전 all this but what this 20번에서 여실히 증명해야 되는 거고 제가 20번 때문에 더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때니까요 50 몇 페이지인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실문에서도 강조드렸던 겁니다 버실문 극강 파이널 이거면 돼요 좀 이런 말은 처음 해보는데 이거면 돼요 그래요 제발 괴랄 지랄문항들에 제발 얽내지 마시고 제대로 자기가 길을 뚝심을 갖고 제대로 밟아나가 싶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해요 여유로운 시간 아니지만 충분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뚫고 부대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까지 간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대단한 것입니다 자 제가 17, 19, 20번부터 요거 동시선 상대성의 두 개 광원에 대한 설명도 포함시키고 개화, 경위에 대한 설명도 함께 포함시켜서 특강식으로 진행을 먼저 해드리고 나머지 문항 쫙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갑니다 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